26일 공포의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장중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치한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2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어제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15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이 더 위험하다 라고 분명히 거론을 했고요. 제 예측대로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가 깨지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 고비를 겪느냐고 아마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침장에도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30 세대들이 뭣도 모르고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신용 매수 때린 사람들이 지금 피멍이 들고 있다 라고 뉴스가 지금 연일 하루종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미 십몇 판에 걸쳐서 주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용으로 매수 땡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장이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매일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반대매매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겨우 2000포인트가 깨지는 순간이 오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방어를 했을 뿐이지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 자 다음주에 기술적 반동이 오느냐 못 오느냐 아주 중대 고비 구간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주 월요일날 무조건 기술적 반동이 오지 않으면 2000포인트가 위험을 받고 깨지는 그런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도 종합주가가 이렇게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14일째 주식전업투자에서 단 하루도 손실내지 않고 회원님들의 수익이 꾸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장 끝난지 몇 시? 이제 뭐 한 30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3, 40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오늘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이냐면 수익률로 공개 안 하면 방송을 못떠습니다. 제가 좀 공산당 기질이 좀 있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착각착각 이렇게 올리는데 오늘은 금요일날이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 회원님들 오늘도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지 지금 이제 10몇출밖에 안됐기 때문에 10월 13일이죠. 자 10월 13일인데 이제 날짜로 치면 이제 날짜로 치면 오늘이 14일째인가요? 일주일에 5일 거래니까 자 3, 4일 아 오늘 15일이네요. 15일 정도 됐는데 저희 카페에 기쁨님이 드디어 천만원을 훨씬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어제도 어제도 이제 53만원 수익이 났는데 오늘 장에도 아침 시초가의 수익을 털어라라고 해서 약 70만원을 벌고 장중에 이제 바빠가지고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못했고요. 자 오늘 이제 종합주건가 워낙 급락하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게 베팅을 못했습니다. 들어가라고 해도 워낙 2천포인트가 깨지느냐 마느냐 그 중대 고비를 겪고 있으니 쉽게 투자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몇 명의 회원이 자신있게 제 방송을 보고 들어가서 몇십만원씩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률은 잠시 후에 올라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이고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 중대 고비가 이제 다음주가 이제 굉장히 중대 고비인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곧 올 것이고 차라리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제 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빠져나가는 그나마 손실액을 줄이고 내 원금을 반대매매 나가면 뭐 한 70-80% 돈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종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예수금을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짜시라고 제가 매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내일 다음주에 주초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조금 선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덥석덥석 신용매수 물량을 매수를 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밖이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종합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 15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나고 있는 이 비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 하루빨리 찾아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